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운동 전후에 이것 한 잔씩 마시면 정말 운동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좋은 것이 있고요. 운동 후에 마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이것을 마시면 근력과 지구력이 항상의 도움이 되고요. 운동 후에 이것을 마시면 근육 생성에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연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운동 전에 마시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 아시죠? 붉은색 뿌리 채소인데요. 이 안에 있는 성분들 덕분에 근력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이 향상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남자 사이클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비트 주스를 먹은 경우와 먹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니까 먹은 경우가 약 16% 정도 더 멀리 사이클을 탔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만큼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트 주스 안에 들어있는 질산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산염은요. 우리 몸속에서 변화되면서 일산화질소, 즉 NO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NO는요. 혈관을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혈압도 낮춰주고요. 그와 함께 근육으로 가는 혈류락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근력도 향상이 되면서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 주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연구는 바로 국내 연구였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16일간 비트 주스를 섭취시키면서 운동 시에 심혈관 반응 등을 체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혈중 NO, 일산화질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요. 이렇게 운동 전에 비트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근력 향상이라든가 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마시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자, 우유를 1시간 이내에 마시게 되면요. 근육을 맞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유 속에 많은 카제인 성분, 즉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임상저널에 신뢰 내용을 보니까요. 우유 섭취와 근육 발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남성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12주 동안 운동을 시키면서, 근육 운동이죠. 운동 운동을 시키면서 한 그룹은 우유를 먹게 했고, 한 그룹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요. 우유를 마신 그룹이 그냥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 형성된 그 양이요. 1.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많은 양이 증가했죠. 그래서 근육 운동 이후에 한 시간 이내에 우유를 마신다면 훨씬 더 근육 향상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운동 전에 마시면 좋은 비트주스,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마시면 좋은 우유 말씀드렸는데요. 잘 이런 거 챙겨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